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 우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번에 2020년 1, 2회 통합문제죠. 우리 기출문제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문제들 중에서도 약간 계산을 한 두 번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서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기에 대한 조금 이해도만 조금만 있으시면 문제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땐 문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좀 같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서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그거에 좀 주의사항이 좀 있겠네요.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1번, 1번부터 한번 보는데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다.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전류는 정격전류의 얼마냐? 라고 하면 사실상 이 문제는 필기뿐만 아니라 우리 실기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실무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압기의 또는 개통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공식은 아마 이러한 공식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여기 조그맣게 적어놔 볼까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기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는 항목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우선은 변압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거는 변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단락전류분의 정격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에서 좀 나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식은 더 많이 보셨을까요? 이거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단락전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기억하시죠? 1,0,0 그 다음에 퍼센트 Z의 정격전류 I,N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퍼센트 얼마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대부분이 4%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락전류는 정격전류의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단락전류는 정격전류의 몇 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라고 나오니까 이거 뭐 계산하시면 당연히 20 정도 나오니까 20배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기기에서 한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동기기 여기에서도 나와요. 우선 동기기에서 나올 땐 동기기에서는 사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단락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 단락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뭐 이거 첨자를 쓸 때 K라고 쓰시는 분도 계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예. 이거 나올 때 아 얘는 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입니다. 역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기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예. 그냥 뭐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거니까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만 보시고 그냥 100 나누기 5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2번이요. 또 나오네요. 우선은 변압기의 임피던스 왓드 또는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 요게 사실상 우리가 단락시험이라고 해서 예. 지금 구하고 있는 거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변압기 할 때도 사실상 요런 거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 권선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여기도 권선을 감아놨습니다. 라고 할 때 예. 단락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여기하고 여기에 단자를 요렇게 우리가 예. 단락 또는 볼티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요렇게 단락시켜 놓고 그죠. 여기에 전압을 서서히 서서히 증가시켜서 여기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예. 여기에 암페어 메타가 정격 전류가 될 때 그때를 예. 이거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에 공급되는 예. 전력을 임피던스 왔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도 높다고 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잔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예. 그냥 단락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단락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단락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단락시험이 되겠습니다. 하여